안녕 시작하는 거 봐요 안녕 내 딸 사랑 모르게 니하오 니하오 저는 정카이 저는 정카이 저는 정카이 이런 거 처음이네 진짜 이런 거 처음이네 이것도 되게 잘 나온다 옆에 뭐 야구 방망이 올라오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와우 이거 뭐 같은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 나 중국어다 하소어 웨이버 라이브는 또 처음이어서 새롭네요 어 내가 직접 해줄게 쇼닝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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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서 오실지 말해 주시는 거 몰라 아 아 아 우와 이거 AI시대의 이런 기술이 이런 아날로그적인 미소 소노도 네 음 저희 잘 보이고 잘 들리며는 숫자 1 이거 칸트지안 틴트지안 다다도 공이 요 공이 요 공이 요 연준이 너무 귀엽대요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저희가 보고싶었다면 하트를 눌러주세요 kalau想见我们,继续发爱心 보내주세요 빨리发송 하트 되게 좋은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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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케이크의 꿀꺼 아니야 예쁜데 춤추천 근데 음식들은 엄청 올려주시는데 밥 챙겨 먹으라는 거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처음이라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의 컵은 찐다 오늘 자정에 올라온 저희 프리뷰 보셨나요? 그럴까요 오늘 자정에 올라온 프리뷰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6곡 다 너무 좋죠 6곡도 너무 좋죠 6곡도 너무 좋죠 훌륭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훌륭해요 훌륭할까? 훌륭할까? 몬아 좋은데 훌륭할까? 몬아 정말 귀여워 아 잘한다 몬아 구수하다 친절절해 오 오,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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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 다들 어떤 곡이 제일 좋았어요? 다들 어떤 곡이 제일 좋았어요? 노래 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좋았어요 다들 다들 그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Heaven하고 Over the Moon 얘기를 좀 많이 보고 오, Heaven 골라보자 네 Havn 근데 많은 것 같았어요 에이 Sei, 듣자마자 바로 그래 아, 이거는 값곡이다 Beanger 그 가장 파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알죠, 알죠, 알죠 Regist 좋았어요 明明不能公開,他差點唱出來了 畫面上有一支抽籤的,他很想要 太有趣了 太有趣了 他覺得評論太快了,他跟不上你們的速度了 吃了晚飯了 已經吃了晚飯了 已經吃了晚飯了 醬汁,醬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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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醬汁也比它更好 他説有人說秀斌和誰很像 說大家都很像 她覺得每個成員的感覺都很像 난 아닌데 쇼빈 부잔통 형이랑 카이가 완전 쌍둥이 같지 아, 근데 쇼빈과 쇼빈이 시장뽀팔 최근에서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쇼빈인 줄 알았다 라는 말 많이 들어요 쇼빈, 카이수 최근에 많은 배인은 쇼빈 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쇼빈, 카이수, 너희들 생각해? 나랑 태어난 눈이 크니까 나랑 태어난 눈이 크니까 카이가 좀 자격지심이 있어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형한테는 느낀 적은 없었으니까 콘서트를 보러 오는데 너무 설렌대요 앙컬 부러우네요 아 진짜 고으시라 맞아요 저도 설레요 워예지동 워예지동 징뚜뚜치다이 죄송해요 저희가 잘하고 싶은데 성주가 너무 어려워요 빵빵다 빵빵은 한숨수어 한더종원 단지 생댕이 비장난 야 쉐대에 부터 친따자 량아 진짜 얼마나 많다 컴백까지도 얼마 안나왔고 친데리 회귀 연창회 도 며오지 텐어 시강나인 이제 쉔 친따 요 시강 그래도 콘서트 하면서 배운 것들 있어요 진짱샹 진짱샹 진짱링 류틴 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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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짱링 진짱링 스텝뚜한테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으면 좋겠는데 팀을 나눠볼까요 앉은대로 합시다 그러면 모르겠네요 여기서 가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찍을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일 예쁘니깐요 아 잠시만 이렇게 셋 어우 마음대로 너 붙고 싶은 쪽에 붙어 타만 주 안쪽도 외지 분켜야 이주이주다 좌편 이주요 섹터를 찍는 거야? 아니 서로 찍어주는 거야 아 서로 찍어주는 거야? 네 그래서 타면 여호우샹파이대만 일단 저희 형 먼저 찍어드릴게요 제가 수빈이 형 닮았다고 하니까 이쪽에 드릴게요 아 우리 먼저 나... 아 잠시만 미니, 미니, 2, 3 하아오하오 오케이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하아오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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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한다 으어엉 이게 이렇게 뒤집어놔야 된다고? 그래야지 좀 빛바람이 덜 해 그래서 이제 피사체에 생긴 인물이 이제 직접 꾸밀건데 꾸미고 뭐하더라도 투표를 받는 걸로 어 우리 소중 잘 나왔다 여기 인형이 아직 안 나왔어 다섯 장 원래 다섯 장 성우 이렇게 두는 거 아 서로 돌려주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을 세 장 두 장 더 찍고 이쪽을 한 장 더 찍으면 오케이 오케이 셋 둘로 이제 상대방을 꾸미는 걸로 하자 아하 아하 아니가 본인 거 꾸미는 걸로 하자 그러면 이쪽 한 장 찍고 이쪽 두 장 찍자 우리 걸 꾸미는 걸로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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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 더 찍어줄게요. 이제 2 장 더 찍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2 장 더 찍어줄게요. 그리고 더 찍어줄게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2 장 더 찍어줄게요. 준비. 1, 2, 3. 1, 2, 3. 하나 더. 하나 더. 자. 하트. 2, 2, 3. 2, 2, 3.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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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두 짜두요. 꾸밀 게 많네. 쭈두 짜두. 쭈두 짜두. 귀여웠어. 고마워. 이거. 티즈 되게 되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거의 나오고 있고. 거의 나왔고. 이것도 거의 나왔다. 나머지 3개는 방금 먹죠? 이거 아직 안 나왔어. 오, 중국어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어로 말이죠 저는 지우가 좋아합니다 이것을 꾸며야 되나요? 하원은 가점에서 포함한 것 같아요 파워한 다고른 다고른 나는 정말 좋아하는 중국어 다고른 加油打工人是他喜歡的中文 架架 하나씩? 직장인 힘내라고 주세요 결국 미안한데 他記得說的是 工作上반族來加油的意思 태연 marry me 제이환 맞나? 제이환 제이환 結婚 結婚 결혼 이거 집어넣고 밖에 네 네 他問他是不是要把照片裝進去 멤버 이거 대하네요 맞아, 이거 전혀 안 떼고 있었어 之前有一次忘了把那個摩摘下來 耶婦 모아들도 이거 꾸미기 자주 하시나? 想問 모아也會經常 구這種小卡或者拍令的嗎? 蘭君說大家應該經常弄吧 大家應該經常弄吧 이런거 꾸며본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 우리 한번 해봤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매일관시 매일관시가 뭐였지 괜찮아 괜찮아 아우 귀엽다 귀여운거 많다 그니까 한번에 새장을 뜯어봐 모아 그 아이 모아 그 아이 하하하하 귀엽네 이거 바꾸냈어? 시어 아니 아우 이걸 변경해서 나가지고 중요하지 이거 깜짝이야 귀엽지 않아 너가 중독자 해줄게 양진이 왜이래 이거 그게 공돌이야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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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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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귀엽다 좋아 어 이거 스티커야? 스티커가 귀엽네 티즈도 매일 티즈도 귀여워 하하하하 뭘 붙여서 잘 모르겠네요 연준選을 하자 오! 좋았어 김치 완벽해 인정 오! 반가워요 서점을 다 봐 하하 하하 오! 한국어 이쁜 말들이 많이 있네 잘 될거야 여기가 많은 한국어 기상화 나도 몰라 이게 나랑 더 잘 어울리는데 나도 몰라 회화하고도 그리고 그리고 나도 몰라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냐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냐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냐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냐 이런 거 진짜 진심으로 하게 돼 이거 놀じゃ 놀じゃ 나비야 나비야 날아오버라 오우 귀엽네 자 끝났습니다 저도요 테이현지...어? 아!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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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보여줘야겠다 자 그러면 1번 테이현 1번 테이현 자 잘생겼다 근데 잘 어울려 대단 여러분 번호 기억해놔요?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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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벙규가 탈색을 했잖아요 염색을 제가 참고할게요 벙규가 탈색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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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하게 나쁘지 않나요? 심플하게 4번 하고 있다 태닝카이 시 4호 하쟤는 견적도 예전화 저는 그냥 곰돌이게 이들이 귀여워서 하쟤는 견적이 아주 귀여워 하쟤는 견적이 너무 귀여워 좀 더 가까이 해 아이고야 4번 뽑아주세요 진수연 4호 하쟤는 견적이 안겨 라이티 unpredictable 그리고 음 wise 하쟤는 견적이 5번 수빈이고요 5번 수빈 멋있어 자 이렇게 멤버들 귀까지 그린 귀여움 님 청년, 파юES extraordinary zel LORD 좋아요 네 cracking ended np. 들으 гungs kriv 잘 metre 자 그러면 1,2,3,4,5번 2번 가장 귀여웠던 포토카드를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야 5번이 많은데? 아 5번이 많은데? 거짓말 2 많은데? 어 2? 1, 1 어 2줄 있는데? 1 에이 5가 압도적이다 에이 에이 말도 안 돼 2 그나마 2랑 3이 조금씩 있으네 2,3 누구야? 나 2 3,3 아니야? 2,3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2 2,3 좀 있네 여러분 2 2 예스 어 4 누구야? 4는 아니 없는데? 4, 나 아니야 너구나 나 4 아니야 2 나 아니야 뭐 둘이 비슷한데? 자 5번이 많이 올라왔어요 니까 상품을 공개해주세요 우와! 무려 필요해봅시다. 음료 디카페인이 안 되죠 디카페인이잖아. 이런 것들. 원래 박카스에 그거 너무 신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필요한거에요 관리피랄의 부총인료 그리고는 카카영인가요? 다음 경품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표정이 상붙지네 표정이 화끗지네 이거 드실 분 지금 하나 먹을게요 하나 먹을게요 하나 먹을게요 다음에 먹을게요 괜찮아요. 다음에 먹을게요 다음에 먹을게요 나중에 먹을게요 디카페 러시아 러시아 이런 카카영인가요 첫번째 첫번째 똑같아요 맛있네 이거 정말 맛있어 짬뽕 짬뽕 똑같아요 짬뽕 먹겠지 뚜껑 정도로만 먹어라 뚜껑 왜 슬프하잖아요 베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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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아라 바이아라 그래도 처음 해본 웨이버 라이브 틸스 씁니다 화면이 화려해가지고 모니터링이 심심한테리 이거 먹는거 봐 저 이게 너무 귀여워요 옆에 이렇게 뜨고 저 방끼나 그 표정 그 표정 그 표정 그 표정 그 표정 이승이가 할만이 있다고 힘차게 자신께 부교 다이조 워더 모아 맞나요? 알았습니다 I need one 좋습니다 네 네 저희 미니 칙지 별의장 생츄얼 리콤백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다음 또 만나요 一定要期待 희망의 신전지 11월 4일 회회요 다시 샤시지 아이구 쭉쭉쭉쭉 쭉쭉쭉 뭐 아이니